안녕하세요 웍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켈 텅스텐 핫금 도금액을 만들어서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텅스텐 도금액입니다. 텅스텐 도금액을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켈 텅스텐 핫금 도금은 경도와 내식성, 내마보성이 경질 크롬도금과 유사한 고밀도 도금으로 경질 크롬도금의 대체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니켈 텅스텐 핫금 도금은 대부분의 다른 경질도금처럼 후속 열처리를 통해 경도, 내마보성,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 190에서 900도 정도 사이에서 열처리를 합니다. 참고로 니켈 인 핫금 도금에서는 인 함량에 따라 기공률은 감소하고 경도, 내마보성, 내식성은 증가합니다. 니켈 텅스텐 핫금 도금이 니켈과 텅스텐의 최적 비율은 6대 4입니다. 이번 핫금 도금액은 금속 총 중량 4g으로 텅스텐 1.6g, 니켈은 2.4g을 사용하겠습니다. 필요한 텅스텐 1.6g은 텅스텐이 3.2g 용에 되어있는 도금액을 2분의 1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4g의 니켈로 니켈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폰용 점령 순수 니켈 플레이트 2.4g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순수 니켈 플레이트는 두께 0.2mm, 폭 8mm입니다. 증류수 200ml를 준비하고 소금 1티스푼, 구연산 1티스푼을 넣고 잘 녹여줍니다. 니켈 플레이트는 플러스극에 연결해줍니다. 마이너스 전극으로는 철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철사의 한쪽을 대충 둥글게 말아줍니다. 철사 전극에는 마이너스극을 연결해줍니다. 전압은 12V, 전류는 1A 이상 설정하시면 됩니다. 니켈의 이온화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온화 작업 도중 pH 변화로 인해서 니켈 슬러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구연산을 1티스푼 정도 추가하시면 해결됩니다. 니켈 용액 작업은 끝났고 필터로 걸러주겠습니다. 니켈 중량 2.4g의 니켈 용액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텅스텐 도그맥과 같은 도그맥입니다. 도금용기 바닥을 보시면 뭔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 가라앉아 있는 것은 텅스텐 산인데 텅스텐 나트륨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텅스텐 도그맥은 원래 암모니아성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데 DIY에서 암모니아 또는 암모늄을 사용하는 것은 도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모니아 가스의 독성 및 냄새로 인해서 DIY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산 및 수사나트륨이 들어간 도그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텅스텐 도그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텅스텐 산이 침전됩니다. 하지만 침전된 텅스텐 산을 다시 용해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가라앉은 텅스텐 산을 잘 저어줍니다. 용기 바닥에 남아있는 게 없도록 골고루 저어줘야 합니다. 소독용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50ml를 준비합니다. 이제 과산화수소를 텅스텐 도그맥과 혼합해 줍니다. 이번 작업도 개인완전 장비인 보안경, 마스크, 장갑 그리고 환기는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3.2g의 텅스텐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이번 니켈 텅스텐 도그맥에서 필요한 텅스텐 양은 1.6g이기 때문에 텅스텐 도그맥을 2분의 1만 사용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놨던 니켈 용액을 텅스텐 도그맥과 혼합해 줍니다. pH는 알칼리인 7 이상 10 정도야 하는데 산성도금에서는 도금층의 텅스텐 함량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pH 조정은 텅스텐 도그맥을 만들 때와 같이 수산이나트륨으로 조정합니다. 거의 모든 금속 이용과 복합체 형성이 가능한 EDTA입니다. EDTA 이나트륨은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5g의 EDTA 이나트륨을 사용하겠습니다. 도그맥의 색상이 변한 것은 EDTA에 의해 안정적으로 차기온이 형성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중류수를 넣어서 도그맥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구리선을 망치질해서 납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구리의 색상차로 도금이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진은 아세톤으로 간단하게 하고 도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텅스텐 도그맥에서 사용하던 탄소막대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탄소막대에 플러스극을 연결해줍니다. 도금할 구리선에는 마이너스극을 연결합니다. 도금시 전류밀도는 텅스텐 도금과 같이 4만페어퍼 제곱 대시미터입니다. 저는 전류값을 0.02암페어 높여서 도금을 하겠습니다. 전류밀도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은 전류로 도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소재에 도금을 한다고 해도 최소 전류값은 0.06암페어 이상 되어야 합니다. 도금은 30분 이상하고 필요한 경우 반복도금을 하면 됩니다. 약 10분 정도 흐른 시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도금했지만 니켈 텅스텐 도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도금이라서 매우 얇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금을 하겠습니다. 도금액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DIY 도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탄소막대를 양극정극으로 사용할 경우 언젠가는 금속이온이 고갈됩니다. 금속이온을 보충할 때는 처음에 비율에 맞춰서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도금한지 35분이 지났고 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반복도금을 통해 도금 두께를 올리면 되는데 산업에서의 니켈 텅스텐 합금 도금이 최대 두께는 0.25mm 정도입니다. 반복도금을 하실때는 전류 밀도를 약간 높여서 도금하는게 좋습니다. 1차 도금에서는 불량없이 니켈 텅스텐 도금이 아주 잘되었습니다. 니켈 텅스텐 합금 도금의 열처리는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 모두 가능한데 경질 크롬 도금과 유사한 경도가 나오려면 열처리는 필수입니다. 텅스텐 함량은 최소 30% 이상 되어야 경화전의 도금 경도가 나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텅스텐 중합금 도금은 텅스텐 함량이 9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전 텅스텐 도금 영상에서 도금했었던 텅스텐 단일 도금과 비교해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